자 다음은 MZ손해보험 MZ손해보험 얘기하고 현대해산 한화손해보험 세가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MZ도 일단은 보장료용이나 보험료 저렴한거 좋은데 근데 MZ라는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더라구요 요즘 또 매각된다는 설도 있고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오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금 부지급률 여기 보시면 2위라고 일단 MZ가 찔려서 그런지 이렇게 나왔네요 2위 보험금 잘 나온다는 회사네요 자 3대 진단비 면책 감액 없다 건강플러스 3대 진단비 2040 여성을 위한 남성종합암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부정매 신부점 8천만원까지 슬기로운 운전자보험 15,000원 그 다음에 원더풀 355 네 가입이 된다는거 한번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홀인원 일단은 이제 골프죠 그래서 지금 15,000원 그 다음에 우리아이 심장 네 신부점 그래서 25.7% 그래서 심장질환 걱정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신부점 I50 8천만원 이게 잘 안보이네요 빨간 글씨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8천만원 협심증 1억 3천만원 급성심경색 1억 7천만원 부정매 I49 일단 8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밑에 깨알 같은 글씨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거 보험료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제 가을 골프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렇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고 뭐 골프 카트중 부상 아니면은 뭐 배상책임 무사고 이런거 은근히 많이 걸리다보니까 요런것도 준비하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장은 많이 보험료는 적게 그리고 75세 남성 암 3천 유삼 600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될거 같구요 월 8만 천원이며 약 20년간 1950만원이 절약이 된다는거죠 네 그래서 요런식으로 암 3천에 유삼 600만원 그래서 MZ는 9만원에 가입이 가능하고 수수비도 대장용종 110만원 작은근종 130만원 갑상선 130 담난년 180위 위용종 140 관열 180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뭐 경증질환 MZ 소식지는 이게 끝인가봐요 MZ가 너무 심플하게 빨리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